자 이번 시간은 제 5과목 열설비 설계입니다. 문제 81번 연도등 저온의 전열면에 주로 사용되는 수트블로우는 묻고 있는 건데요. 삽입형이냐 예열계 클리너형이냐 로터리형이냐 권형이냐에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수트블로우는요 보일러 내 전열면 표현에 부착된 그을음 그건 영어로 수트죠. 이거라든지 아니면 보일러동 저면에 스케일 침전물 뭐 재 이런 것들을 징계나 압축공기를 이용해서 불어서 제거하는 떨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 효율이 증가가 되죠. 이 수트블로우의 종류로는 삽입형 롱 리크리터블형이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열계 클리너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 리크리터블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도 부른다는 얘기에요. 로터리형은 번역한 번역 회전형이 되는 거죠. 권형은요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월형이라고도 합니다. 맨 처음에 삽입형을 보시면 삽입형 수트블로우는 롱 리크리터블형이라고 하죠. 과열기나 이코노마이저 등의 400도 이상의 고온, 고온 전열면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타입은요. 삽입형에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빼놔요. 소소음을 방정해서 보일러 밖으로 빼놓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삽입형은 이렇게 고온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열계 클리너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 리크리터블형이라 하는데 렌스 튜브가 보일러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400도 이하의 온도가 낮은 장치인 공기 예열계. 그래서 예열계 클리너형 혹은 에어와 예열계 클리너형이다 이렇게도 부른데 공기 예열계에 적용을 합니다. 보일러 외부의 공간이 협소해도 설치에 제약이 없고요. 이것은 자동식 수동식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로터리형이 있죠. 회전형이죠. 이것은 한 위치에 고정한 분사관이 많은 노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분사관을 매분 2회 정도로 회전을 시켜서요. 연도 등의 저온, 저온의 전열면에 표면에 부착된 그을음을 제거를 합니다. 이 로타리형은요. 네 번째 건형 또는 왈형은 월형, 이제 벽이죠. 보일러 벽, 벽에 설치된 수많은 수간에 부착된 수투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일러 벽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랜스 튜브에 삽입시 노즐 각도를 보일러 벽, 벽 쪽으로 해가지고 스팀을 분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보일러 벽에 수투만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보면 연도 등 저온의 전열면에 주로 사용되는 수투브로를 묻고 있죠. 바로 뭐다? 로타리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타리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82번입니다. 자, 플래시 탱크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플래시. 플래시라는 것은요. 플래시 증기라고 있는데요. 이건 재증발 증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재증발이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일러에 보일러가 있다. 보일러에서 고압 증기가 나가서 감압 벨을 거쳐서 중압 증기, 밸브를 또 거쳐서 증기 사용 장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온 드레인이 다시 급수 탱크로 가서 급수 탱크에서 저온 드레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때 고온 드레인이 급수 탱크로 그냥 들어가면요. 여기에 바로 플래시 증기가 생깁니다. 저게 이제 그 낭비가 되는 거예요. 효율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여기 사이에 여기서 이제 고온 드레인을 해서 가는데 이걸로 하나 설치합니다. 이게 플래시 탱크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급수 탱크로 고온 드레인 들어가지만은 여기서 이거죠. 플래시. 이게 이제 없어지고요. 여기서 저압 증기로다가 이 고압의 응축수 이걸 갖다가 저압의 증기로 만들어서 플래시 증기 사용처를 공급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탱크의 역할은 고압의 수증기를 저압의 증기로 만드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83번을 보십니다. 다이어프렘 밸브를 묶고 있습니다. 틀린 게 뭐냐. 다이어프렘. 경막. 막으로 된 밸브죠. 막. 막으로 했다. 이거는 이제 다이어프렘 밸브는 약한데 상당히 그 좀 뭐랄까 그 내 약품성도 좋고 뭐 이런 장점도 있어요. 1번을 닦았더니 역류를 방지에 의한 것이다. 자 역류 방지 밸브는 이거는 체크 밸브예요. 체크 밸브. 다이어프렘 밸브가 역류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잘못됐죠. 다이어프렘 밸브에 있어서는 유체 의료는 좀 저항이 적습니다. 크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기밀할 때 패킹이 불필요하고요. 화학약품을 차단해서 금속 부분에 부식을 방지합니다. 첫 번째 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는 84번을 보십니다. 그림 같은 노냉 수백의 노냉 수백의 전열면적을 구해봐라. 단 수관의 바깥 지름 이것은 30mm 수관 길이 5m 수관의 수는 200개다. 그래서 전열면적 구하라. 이겁니다. 이건 이제 반나관 노냉 수백이죠. 반이 이게 나와 있는 거죠. 반 이것의 공식이 어떻게 했냐.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d n 개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의 d 얼마입니까? 파이가 3.1자죠. 여기 보니까 30m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열면적을 제곱 제곱 미터로 묶고 있죠. 30mm니까 0.03 미터죠. 0.03 미터 곱하기 L 길이가 수관의 5m 이거 5m 똑같죠. 단위가 5 단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죠. 미터 제곱 있지만 단위 표현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수관의 개수가 몇 개죠? n 200개다. 이렇게 해서 곱해서 구하시게 되면 약 47 제곱 미터가 계산이 되는 고로한 문제입니다. 공식에 넣어서 바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